자연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자연유지는 소중한 가치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순도 정제기술과 발효과학으로 탄생한 프리미엄 화장품 에터미 식스 시스템에 숨겨진 놀라운 피부 변화의 4대 핵심기술 건강한 녹차 잎에 미용 성분을 농축하는 첨단기술로 동일 색상 대비 고압량의 추출물을 얻을 수 있는 고순도 정제기술 신선한 허브의 에너지가 피부 활력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프레시 바이오기술 초미립자 성분 함유로 피부 과립층 깊숙이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본연의 피부 활력에 도움을 주는 다중액전 캡슐기능까지 여기에 오랫동안 전해내려온 귀한 자연의 원료 성황동충하초가 발효기술을 만나고 내 피부가 느끼는 최상의 기초화장품 프리미엄 솔루션 에터미 스킨케어 식스 시스템 지금 경험해보세요